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웰점이 너무 많으세요. 제가 저러고 있어요. 왜 쩔쩔쩔쩔쩔 들어가면 안 돼요? 아 제가 실무직 찍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요? 다 어려운데. 감사합니다. 실무직 찍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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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했구나. 거기. 2번째는 돌아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그러고 싶어. 왜 그러고 싶어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. 이거 직접 만드신 마늘빵이라고. 커피도 다 마셨어요. 아까 솔직히 울 뻔했어요. 안 해가 엄청 시원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. 아 네. 즉 연어장 레시피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 네. 제 생각만 올려주세요.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얼른 가세요. 첫날인데 지가 가셨거든요. 아. 어 진짜요. 사실 우선 씨 맞지? 아. 아. 원인. 아니. 아. 아. 예.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디서 오셨어요? 코잇대 쪽에 오 진짜? 삼성? 무슨 친구들이에요? 학교 친구들 대학교? 어디 대학교? 서종호 어? 춤추시는 분들이에요? 네 오 오 댄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. 현수랑 댄스베이트랑 한번 갈등을 한번 가봅시다. 박현서가 댄서는 또 기억이 안 나요. 박현서 씨의 성공 들어갑니다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열심히 해야겠다. 그러면 표현돼서. 감사합니다. 이제 친구분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오 잘해. 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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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리. 여기까지 합시다. 오늘 30분 일찍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쉴까요? 한 시간? 진짜 잘하세요. 못 봤어. 이어서 한 번 틀어드릴까요, 그러면? 잘 몰라요. 잘 추시는지 한번만 듣고싶는데요? 왁킹 전문이에요? 어? 보깅. 보깅? 나가면서 할게요. 새로 집에 가서 우린 다시 못 보는 거예요. 안녕. 또 오세요. 잘가요, 시작. 뭐야? 괜찮아, 나가면 돼. 괜찮아, 나가면 돼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넘어주면 어떡해. 아니야, 아니야. 준비였어. 매력 쩔어. 어, 설명 안 해. 어, 설명 안 해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수상한 달학방에 오시면 이런 집중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얼른 오세요, 여러분들. chop Soul. curator High School도 안 찍고 있어. 오, 대박! 오, 대박! 오, 대박! 아, 살짝. 와, 앗. 던장했어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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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멋있어. 나 그 순간에 웨이브를 봤어. 그러니까. 정던 댄스. 미쳤다. 중요한 부분 안... 정던 댄스 더 잘 추울 수 있어. 이거 좀 뭐였어?! 그걸로 그걸로 보여줬어요. 왜냐면은 동영상 안 찍고있어가지고 중요한 부위 다 놓쳤어요. 아 이거 연습했다, 이거. 내려와! 어? 다 있어? Key가 있어? 나보다 진짜 나보다. 다른 속도 Huggy 맛인 것 같은데? 어서 어서. 야 이 맛에 집철 하는구나? 마 stato 하고 싶었던 커피는 렌즈 resistpress 잠시만요 어디 회사에요? 아 진짜요? 핫데부 안에 있는 댄싱신 저는 핫데부 아이돌이거든요 댄싱신 파트 보겠습니다 자꾸 비참하게 하지마 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 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홍보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 뭐 수상한다랄 빵 수상한다랄 빵 컨텐츠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고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야 선물을 이만큼 받았어요 일단 진짜 고감사해요 진짜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희가 약간 조금 소소한 행복을 드리려고 여기를 열었잖아요 막 찾아와서 선물 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된 것 같아요 모자도 있는데 하여튼 선물을 이따 만큼 갖다 주시고 뭐 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힘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매출에 다섯 배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?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번 돈 받은 매출로 저희는 뭔가 더 좋은 장소를 만드는데 무조건 재투자를 할 거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더 많은 새로운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는 데 투자를 할 거예요 점점 더 발전되게 더 재밌게 꾸밀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많이 있을 테니까 실시간 소식들 뭐 이런 정보들은 인스타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 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안전되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